너무 아파 어 이거야 이거야 손을 놀러 하면 목침으로 쓰는 게 제 역할이었어 포기 어 허허허허 초구조구 능연근 마사지 이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흠 롤러를 세로로 넣고 으흠 이거 어디서 으흠 으아아아아 이거 교체하고 그럼 하나씩 이거 너무 쉬운데 이게 아닌가? 이건 할 수 있어 이젠도 할 수 있어 이건 쉽지 이건 쉽지 다음꺼 과자미근 마사지 어떻게 하는거지? 하나하나를 놓고 종아리 바깥에 놓고 교체하고 굴려 아우 되게 아프다 이거 벌써 덥고 힘들어졌어 반대로 발 올리고 질골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전 LOOK spoilers 몇 개 다시 깜짝 둘 되는군요 폼롤러에 엉덩이를 놓고 무릎을 굽혀 두 손으로 체중을 지지한다 무릎을 굽히며 폼롤러를 굴린다 아 이건 쉽지 이건 완전 쉽지 이게 다야? 아 무릎을 굽히면서 굴리는 거구나 롤러를 한번 해보자 여기서 무릎을 굽히며 뭘 잘못했나? 아 아프긴 하네 이게 쉬는 시간인가 보다 하나 하고 쉬는 시간인가 보다 아래쪽 다리를 길게 뻗어 힘 옆면을 폼롤러에 놓고 팔꿈치로 체중을 지지한다 위쪽 다리는 무릎을 굽혀 아래 다리 앞으로 놓고 발바닥으로 균형을 유지한다 폼롤러를 위아래로 굴린다 falando сп wonder 어휴 잠깐 골반 뼈의 직방인데 이거 너무 아크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일진 않다 팔꿈치로 팔꿈치로 예전에는 쉽지 잠깐만 이거 아니야 잠깐만 이러면 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쉬워 이러면 쉬운데 이걸 내리는 순간 온몸에 체중이 여기 골반뼈를 흘린단 말이에요 아 여기를 운동시켜서 뭐해요 엉덩이 옆을 내부장일단 아니 이건 뭐 코어 운동이고 뭐고 아니잖아 그냥 뼈를 깍지 끼고 팔굽혀펴기 하라는 거랑 뭐가 달라 아 반대 이건 더 이상 하면 안될 것 같아 건강을 위해서 어? 뭐라? 어? 왜 지금은 안 아프지? 뭐야 왜 이건 되는데 안되면 안될까? 어 신기하다 아 여긴 내가 뼈를 잘못했나보다 어? 다리를 바닥바닥 거리게 되네 다음 저희 엄마가 알려준 홈 롤러나 필라테스나 운동의 꿀팁은 이거래요 배꼽을 안쪽으로 누른다 생각하고 엉덩이를 하늘로 숙는다 생각하래요 엉덩이는 위로 불고 배꼽은 아래로 누르고 아 영화 10도인데 이거 좀 하니까 덥네 중두근 마사지 힙의 뒤쪽과 측면을 힙의 뒤쪽과 측면 사이 부분을 폼롤러에 놓고 어? 다리를 길게 뻗고 두 손으로 체중을 지지한다 엉덩이랑 허벅지 사이 옆면을 조질하는 것 같다 힙의 옆면 손짓고 여기 들고 너무 쉬우면 이제 의심이 생기네 자 여기서 여길 굽히고 굴려 할만한데? 할만한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왜 운동이 다 엉덩이 위주일까? 엉덩이가 그렇게 중요한가? 운동에 있어서 겨우 이건 스킵 이건 스킵하고 5번까지 하고요 엄마가 알려준 진짜 진짜 아픈 폼롤러 사용법이 있대요 그걸 한번 해봅시다 아 진짜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이걸 막 왔다갔다 하는게 일단 일단 묶는게 기본일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들어 그리고 폼롤러를 누워서 놀 때는 찌찌 아래에다가 놀아요 찌찌 아래 그리고 여기서 엉덩이를 들고 옆으로 옆을 봐야돼 아 아 아빠 어 affair 아 이건 너무 못하겠어 이건 5초도 못하겠어 설명ríte 한번 10초만 참기보ачk 이 정도는 해야지 조코푸 이 정도는 해야지 다시 옆에 놓고 왼쪽 엉덩이 들고 아 너무 brain 6시 7시 아 아 근데 묘하게 시원하게 아파서 기분이 좋아요 1, 2, 3, 4, 5, 6, 8, 9, 10 1, 2, 3, 4, 5, 6, 7, 8, 8, 9, 10 이거야! 폰롤러는 목춤으로 쓰는 게 제 역할이었어 너무 힘들다 잠깐만 이거 너무 편한데?! 너무 편하다 어 이거다 살 때 그 디스크 있는 친구들은 다리에 이거 하고 잔단 말이에요 내 친구가 그러더라구요 어 편하다 이게 펌 롤러 사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죠 제가 유튜브에서 본 어떤 운동 영상인데 맨 바닥에서 이렇게 하는게 복근 운동에 좋다고 하더라구요 이거를 예를 들어 하면 어떨까 어 허벅지 엄청 땡겨 이거 운동 좋은 것 같아요 이 효과 안쪽 허벅지가 엄청 땡겨 이게 막 굴리지잖아요 이거를 버틸려고 허벅지에 힘주게 하게 돼 이거 짱 좋은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허벅지 떨려요 여섯 일곱 여덟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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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또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톰 롤러라는 굴리는 특징을 이용해서 어우 좋은데 이거 rev.. 옷이 냈네 이래서 짧은물 입고 하는구나 아아..으으.. 으으.. 으아.. 아.. 하.. 아.. 아..잠까봐.. 무슨 소리야.. 보지러워 당했어.. 아.. 살려주세요.. 뭐.. 아..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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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어 처음에 폼롤러 운동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자꾸 날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거 볼 때 되게 막 되게 마르고 그냥 얄쌍하신 분들도 막 운동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야 대체 했는데 해보니까 비명이 막 질러지네 두 발꿈치로 체중을 지지하고 엎드려 한 다리를 굽혀 안쪽 폼롤러에 놓는다 골반을 움직여 좌우로 폼롤러를 굴린다 어 이거 완전 쉽겠는데 일단 두 팔꿈치로 체중을 지지해 한 다리를 굽혀서 폼롤러를 놔 골반을 좌우로 폼롤러가 이게 운동 목적이 뭐야 막 근육을 만드는 거야 아니면은 뭔가 뭉친 곳을 풀어주는 거야 아니면 고문도구야 아 이거 진짜 아프다 안쪽 허벅지 진짜 아파요 여기 놓고 다시 한번 해볼까 엉두가 안나 해보자 아 이게 하이라이트네 이게 제일 아파 아마 이게 PT라면 멈추면 다시 하겠겠죠 그러니까 나는 빨리 해야 돼 차라리 해야 돼 다라 아하 다섯 이예소 하다보니까 마비되어 여덟 어 근데 몸이 막 되게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센 고통을 줘서 마비가 오고 있나봐 와 이거 진짜 아프다 안쪽 허벅지로 얘가 오잖아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운동될 수가 없잖아 한 번도 누가 건드리지도 않고 와 이거다 이거야 고통을 즐긴다면 이걸 이게 답이야 10번만 해볼게요 10번 어? 이거 괜찮지? 일단 비명부터 질러봤는데 여긴 괜찮네 뭐지? 뭐야 어우 짱 시원해 내 몸이 좌우가 다른가 보다 이거 뭐 세워놓고도 어떻게 하던데 세워놓고 머리 내려놓고 어 근데 뭔가 하고 나니까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하고 잠이 잘 올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지금 밖에 영하 13도인데 저 보일러 안 틀어두고 문 열려 있거든요 땀 나 샤워 해야 되죠 땀이 엄청 나 와 이거 이거 모르겠네 막 진짜 그냥 뭐 필라테스 요가 말고 진짜 보디빌더들이 하면 어떨까 막 운동 엄청 해서 막 가슴이 8개 달려 있어 그런 분들도 이건 아플 것 같아요 옆구리 조지는 거 있잖아요 그 가슴 아래 겨드랑이 아래 어? 오! 오! 아! 하다 보니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 옆면 조지는 게 진짜 아파 이 옆면 엉덩이 옆면 허벅지 안쪽 이거 조지는 게 진짜 보통 운동이 아니구나 좀 더 해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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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어 근데 너무 시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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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뼈 아파. 척추 아파. 척추 10초 마시자 10초 마시자